일정 금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독 경제가 인기인데요. 구독 경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해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시 50여 일을 맞은 SK텔레콤의 구독 경제 프로그램 TU주. 아마존 무료배송 등 쇼핑부터 모빌리티 보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내세우며 출시 일주일 만에 15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현 시점의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실제 국내 구독 경제 시장은 2016년 26조 원에서 작년 40조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2025년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렇듯 가파른 성장세에 구독 경제 사업에 뛰어든 통신사 IT 플랫폼 기업들은 관련 서비스를 지속 론칭 강화하며 이용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KT는 자회사 지니뮤직을 통해 콘텐츠 기업 밀리에 서재를 인수했고 LG유플러스는 디즈니플러스와 IPTV 부문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플랫폼 양강 네이버와 카카오도 신규 정기 구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중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들에도 알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안정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해지고 월간 또는 연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구동료는 그대로 기업들의 현금 자산으로 쌓일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겐 편의성으로, 기업에겐 가능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구독 경제 시장의 확장세가 보다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이델리TV 이해라입니다.